올바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람들도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기에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포토라인 에 서 가지고 이 한 말 vip들은 다 특별 대접을 삼성서울병원 받더라 그 이야기 한마디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폐부를 찌르는 말처럼 다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뭐라고 이제 가르켜야 될 겁니까 요령껏 눈치껏 편하지 않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에서 잘 살려면 요령껏 편하지 않게 무난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요령껏 살고 자기 이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절대 이야기해서 안 되고 나서서 안 되고 그래 도다리처럼 여러분들 왼쪽 오른쪽 잘 보고 조용 조용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자식이 함께 가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이고 나발이고 뭐 그런가 관계없다 이야기죠 그런 거는 못난 사람들이나 외치는 것이고 전쟁 나면 빨리 도망가는 게 일수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지 않 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사실에 기초했으면 판결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 회장 여러분들 이혼소송 도 보시기 바랍니다 1심하고 여러분들 2심이 천량지차가 나지 않습니까 1심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공개했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판사가 이런 판결 내리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이랬는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광고비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입 딱 다물고 있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홍준표 대구 시장이 이제 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떠오르는 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에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 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통상가족 범죄 수사는 대표성 있는 한두 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 했습니다 뭐 검찰이 이런 관행이 그런 모양 이죠 일가가 관련된 것은 주요 인물들만 수사하는 게 관행인데 그렇 지만 그 당시에 조국 씨도 이런 관련됐고 그 부인도 관련됐고 그 다음에 딸이 관련된 것은 부산대 의대고 아들이 관련된 건 또 연세대 이런 대학원이었으니까 검찰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다 별건 수사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홍준표 시장은 검찰 관행으로 미뤄보면 그렇게 수사해서 안 된다는 입장인 거죠 거기에 대한 제가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제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 원칙을 말한 것인데 그걸 두고 일부 진영에서는 이성적 비판 이 아닌 감정적 비방만을 하는 것을 보고 진영 논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이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 이익하고 우리 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익과 내 이익이 중요하기 그게 여러분들 사실 판단의 기준이지 사실이 사실 자체로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이번 문재인 수사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것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것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인데 판문점에서 김정은이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왜 없었겠습니까 원전 폐기가 프로튜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이 아닌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 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을 모두 다 묻어버리고 딸내미를 도와준 행위를 쿡 찍어 수사하는 것은 수사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수사비례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전문용어 수사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떠나가지고 윤 정부 들어와서 문 정권의 이런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은 입으로 뭡니까 정의가 어떻고 공정이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하니까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도 없고 나도 그거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것이 걸맞는 혐의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워 우리를 그렇게 모지르게 탄압하는 사람이 편의 노후를 양산해서 보내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요 윤 정부 들어와서 이러면 문 정부에서 치러졌던 그런 사건들 가운데 제대로 수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 사안을 잘 아시는 분들은 수사한 게 이것저것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 는데 전 정권에 비하게 되면 거의 수사가 없었다 이렇게 하도 무리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검찰이 사안을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사실이 여러분들 범법행위면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다 여러분들 해석해 가지고 그냥 수사 할지 안 할지를 다 결정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검찰이 보여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냥 묻어야 되면 그냥 묻는 것이고 그냥 덜 취해야 되면 덜 추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 범법행위기 때문에 덜 추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앞으로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그냥 요령껏 눈치껏 모나지 않게 잘 살아야 되고 뱃속에 여러분들 밥 들어온 일이 아니면 일체 뭡니까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안 된다 그렇게 자식한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배우고 크지 않았는데 자식들한테 그 외에는 여러분들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일체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일체 나서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회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크리스 이미라 님이 아주 내가 볼 때는 한국 사회를 잘 드러낸 이야기 입니다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의 한 언론이 조사한 미국의 전도 미국의 여러분들 주 지도를 가지고 현재 해리스 후보가 우세한 지역 그 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우수한 지역 그 다음 백중세 지역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크리스 이미 그걸 보고 한국 입장에서 왜 트럼프 가 돼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현지 분위기와는 좀 다른 결과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 에서 트럼프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는 그건 선호의 문제고 당연히 다뤄야 될 것은 실상이 지금 어떻냐 그거를 여러분들 민경욱 전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언론사가 여러분들 조사한 지도로 본 여론 조사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 입장에서 여러분들 유리한 것은 사실이고 정이고 한국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여러분들 부정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민경욱 의원이 잘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 입장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부를 따지는데 한국에 유리한 후보가 누구고 한국에 여러분들 불리한 후보가 누군지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은 미국 국민들이 뽑는 겁니다 우리 의지하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지금 미국 국민들이 누구를 더 원하냐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후보 후보가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후보가 거짓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사회가 전부가 뭡니까 그냥 진영 논리가 지배해 가지고 우리 편을 그냥 비난하면 그걸 다 뭡니까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참 웃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왜 돼야 되는지 그건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러면 선호도를 표현하는가 그게 사실인가 그걸 주목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익이 여러분 우리 이익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익이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더 원하는가가 사실이고 그 사실이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참 어려운 겁니다 뭐 의로 문제 이런 것도 다루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진영이 나누져 가지고 옳든 걸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고 저쪽 동네도 마찬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야 될 길이 참 먼 거죠 좀 돌아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실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야 되고 사실 위에 나라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거짓 위에 나라가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 위에 이런 선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거짓 위에 세운 자기 이해를 인생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영의 이익이나 이런 걸 접어두고 사실 이 뭐냐를 따져야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뭐죠 그냥 내 이익과 우리 이익이 그냥 사실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그러면 갑갑한 거죠 아침에 좀 갑갑한 이야기부터 먼저 틀어놓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뭐 제 이야기는 짐승사회가 아니니까 사회가 이제 좀 반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고 전부가 다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짓말처럼 하고 그걸 우기고 그렇게 하면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인데 10월 16일 날 여러분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무슨 우파후보가 단이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보궐선거는 사전투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이인데 옳고 그러면 이렇게 크게 흔들려 가지고 참 앞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게 지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60대시면 한 30년 정도 더 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역에서 왕성하게 뛰었던 지난 30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은퇴 시기의 초기라고 하면 30년 전 더 간다고 하면 나라가 여러분들 근실하게 성장하고 발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쓴소리지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주제 좀 바꾸어 가지고 좀 부드러운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논평하는 사람 자신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 니까 오늘 이 조선일보의 왕개미 연구소 이름도 잘 지었네요 이경